하와이 컴퓨터 왔구요 요 나무 요 나무 너머로 그림이 있어요 여기는 나무가 가려져 있어요 저기 페어웨이 쪽 때려도 me 으 으 아 자기네들 또 오빠로 찰나가 왔구요 참 희한하게 만들어왔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트길도 별로고 세월에는 완전히 하와이에 대체적으로 좋은데 별로 안찾아 풍경은 멋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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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보이시죠 나무가 싹 가려 있어요 저 이 때를 웬만큼 탈출하지 못하면 넘겨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이쪽까지 굴러와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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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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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5km 정도 나와야 세컨 자신분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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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시면 진짜 어렵다는 게 나와요 페이웨이가 없고요 거의 저쪽은 언덕이에요 여기 비사가고 이렇게 떨어져요 드라이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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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요하고 신이 어시가 거의 한 150년 앞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아 이게 언덕이에요 아 그래서 아 샷이 걸리면 이상한 데 걸리면 샷이 잘 안보이고 잘 안보이 4998 어우 저 밑에까지 많이 올라갔네요 여기있네요 여기있네요 잘 왔습니다 저 위에 크림까지 색간색 노릇볼만 한데요 여기 어필 220 어필로 220 근데 굉장히 거리가 짧아 보이는데 이렇게 드로를 걸어서 언덕을 막고 내려가길 했더니 잘 막고 내려갔는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잘 막고 올라갔으면 언덕이 오는 데구요, 잘 막고 안내려갔으면 서서서서서 하면 되니까요. 오우, 여기서 짧아 보이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기네요. 호수가 저기 이제 더욱 짧았네요. 한 25야드? 30야드 정도 되겠네. 오우, 그린이요. 여기는 또 퍼팅할 그린이 못됩니다. 이게 또 약간 기울기,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구요. 오우, 그린이요. 그리고 오우, 그린이요. 오늘은 잘 안됩니다. 오우, 그린이요.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냉장고 하다가 이쪽으로 사먹는 건 안될 것 같아요 바지않아 쥬대요. 구름이랑 참 멋있습니다. 이 나무들을 보시고 현재 산이랑 비유는 기가 막혀요. 그린도 산이랑 비유는 하아 말라가지구 으 자아기 가까워 보이는데 그린이 어떻게 조그만 건지 몰라 가지고요 으 6번 204 6번으로 아 아 아 아 비가 많이 오긴 왔는데 아 없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아멘 아무도 없으니까요 지금 다른 인물은 없을 때 또 정산하는 돌 때가 여기 볼이 좀 우츠로 10W 5 으 또 아아 아 아 아 아 오늘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폭도 해 보이소 5 물 먹으면 돼 있어요 랴 같죠 뭐 뭐 좀 자 거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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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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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으 어 아 정말 잘 추는데 4 어 아 아 dynamic 섹섹 음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365 너희도 뭐 뭐 어 어 어 주기는 전부 다루프 가요 달대 오 네 이게 없어요 요 뭐 저 발표를 넘겨야 되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갈대 요거 너무 이쪽 중의 피니스의 지금 저희 쪽에서 보니까 요기 쇠가 되게 쪘고 요것만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220 Até 3번 우주로 자 3번 우주로 써 preocup 근데 Czyli 이제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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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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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4 3 2 0 모두 보다 자 하이브리트 하고 2 중에 하나여 가서 저지 벙커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절 넘겨야 되나 아 그 벙커가 딱딱한 것 같으니깐요 한번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드로 올라가면 행복하고 안 올라가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벙커 3분의 1 왼쪽 1 지점 막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. 우드가 대체적으로 왼쪽으로 뚫리네요. 아멘 으 뭐 이렇게 연습을 안하고 또 오래 있다보면 산태는 잘 되는데 이 염 뭐 그러네요 여기 옆에 또 찾기를 나가면 완전히 아웃을 여보 오늘도 막 찬 그 갈대 이시구요 왼쪽에도 물이 있고 하여튼 뭐 은근히 재미있네요 자 요기 벙커를 왼쪽으로 싹 걸어갔는데 오 다음에 또 본거에요 모두로 때렸는데 넘어갈 리는 없으 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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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뒤에 으 오말 그린디 그렇죠 이 짧게 만든 이유가 있죠 핸디캡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아, 괜찮네. 역세푸 아 이제 보너스reich 했는데 거리 가방 좁네요 플랫 히어서 우츠로 튕 나가네 자 그래도 보너스 볼 계속 버티 찬스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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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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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양쪽 호를 아기자기하게 막 크로스로 해놨는데 자 요 큰 나무 뒤에 저 언덕에 깃발이 있는데 이 나무로 똑바로 넘어갔는데 이 언덕과 안맞아졌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언덕 밑에는 없구요 꼬리 263 어필 야간볼이 안보이네요 아 저하게 나무맞고 저 왼쪽에 있네요 아 이걸 못 넘기네 큰 나무는 큰 나무네요 자 그렇다면 50간도에 동네고 그린 여기 있고 나무맞고선 반대로 튀었네요 골프는 운사업인것 같아요 운사업 이 나무가 높긴 높네요 봄이나 아멘 잘 친거같은데 그린을 보고 왔으니깐 좀 추워하죠 뭐 저정도로는 나쁘지 않네요 잘 볼래요 이제 앞에서 멈추네요. 앞에서 멈추네요.